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루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파츠라던가 이런 거 파츠 만들 때나 차 갈 때 루치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꿀팁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루치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루치가 얼마까지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대 루치를 많이 모은다 해도 루치 그 그것까지 사도 최대 모을 수 있는 루치는 999,999 루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카니 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0만원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999,999 루치가 되는 순간 루치가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루치가 솔직히 다 모이면 뭐 그때부터는 써야지 다시 모을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팁을 드리고자 찍습니다. 일단 테카니 같은 경우에는 루치 카드만 해도 10만원짜리 19장, 190만원 있죠? 그리고 2천원짜리 뭐 이런 거 해서 3만원짜리 4장, 5만원짜리 8장, 만원짜리 103장이 있습니다. 그럼 103만원이에요. 루치 이것만 만원짜리만.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저는 루치를 또 금방 금방 요즘에 또 이제 400%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루치 카드를 금방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께서 루치, 루치, 그니까 루치를 루치 카드에다 모아놓으면 루치를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루치 뭐 하루만에 천만원도 아, 그니까 999만원? 999만원도 하루만에 금방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영상 찍었던 게 뭐냐? 레드 상자를 깠었죠, 여러분들. 맞죠? 레드 상자를 우리가 이제 이거 그때 500만원치 해갖고 시청자분이 100개를 까봤었어요. 근데 루치가 안 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루치를 카드를 뽑아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테카니가 또 해본 결과 바로바로 이 블루 상자가 저는 창렬일 줄 알았는데 레드 상자보다 블루 상자가 혜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직접 딱 100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00개만. 100개를 사겠습니다. 이 블루 상자가 진짜 개꿀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루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면은 루치를 또 다시 창고가 다시 늘어났죠. 이거를 사면. 근데 이거를 왜 사냐면 이거를 사서 루치를 소모해요. 10개당 10만원이거든요. 한 100개를 사면 100만 루치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종량건 루치를 쓰지만 루치카드로 보관을 할 수 있고 루치카드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블루 상자에서 이 1천에서 100만 루치 주머니도 뜹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벌써 이거만 39개 제가 갖고 있고요. 앞전에 까가지고 일단 100개 까가지고 얼마나 잘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만 루치 바로 떠주죠. 이게 블루 상자가 혜자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잘 떠요. 여기. 이게 100개를 까면 보통 한 몇십만 원 루치를 또 얻을 수 있는 다섯 개짜리 떴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이래서 1천에서 100만 루치 주머니가 다섯 개짜리 이런 식으로 떠주고 굉장히 여기서 아이템 많이 떠요. 1만 루트도 한 개 떴고요. 채딩장 누가 싸우냐. 싸우지 면허채딩 좀 하세요. 블루 상자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템도 많이 뜨는데 루치가 은근히 진짜 많이 떠요. 여러분들. 10만 원짜리도 뜨고 5만 원짜리도 뜨고 보여드릴게요. 100개만 해봅니다. 이 주머니만 해도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주머니. 주머니 제가 그래서 36개인가 그걸 모은 거예요. 그리고 레드 상자는 10개에 50만 루치예요. 너무 비싸. 아싸리 그래갖고 2 상자 10개를 1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루치를 모으신 게 낫습니다. 자 루치 또 떴어요. 1만 루치 카드. 지금 1만 루치 카드 몇 개 떴죠? 하나. 보자. 하나. 둘. 셋. 셋. 3개에다가 그 아까 루치 100만 루치까지 뜨는 카드 그것도 5개짜리 지금 10개짜리 떴죠? 맞죠? 아까 5개짜리 하나 떴고 그 다음에 또 방금 5개짜리 또 떴고 그 다음에 1개짜리 또 떴고 굉장히 많이 떴요. 그리고 1만 루치 또 떴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999만 원까지 루치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루치가 안 모이거든요. 맞죠? 루치가 적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99만 원이라던가 루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사가지고 빨리 까고 루치 카드로 바꿔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루치를 모으고 보세요. 1만 원짜리 2개도 나와요. 개꿀이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제가 꿀팁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유튜브 팬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팀을 드리기 위해서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음 블루상자가 퇴자였습니다. 아 개꿀이에요 진짜. 1만 루치 또 2개짜리 떴고요. 자 보세요 계속. 1만 루치 지금 굉장히 많이 떴어요 벌써. 벌써 지금 뜬 것만 10만 원 넘었죠 벌써. 루치를 못 모을 바에 아싸리 블루상 이거 블루상자를 사가지고 10개 10만 원 밖에 안 해. 맞지? 블루상자 10개 10만 원 밖에 안 하니까 이거 뭐 100만 원씩 100개 사보세요. 그럼 루치 진짜 몇 십만 원 획득합니다. 운 좋으면 뭐 오히려 더 많이 획득할 수도 있고 네. 이게 꿀팁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차피 루치 카드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나중에 진짜 뭐 창고처럼 보관할 수 있거든 루치 카드는 어 맞지 형들 근데 루치를 모으는 그거는 한도가 있단 말이야 999만 원까지 밖에 못 모아 맞지? 자 일단은 지금 1만 루치 카드 2개가 또 떴고요 좋습니다. 블루상자 2개 자 이 코인도 이 코인도 이 코인도 가끔씩 한번씩 떠요 코인도 999만 원 있는 분들은 특히 이걸 해야 돼요 빨리 진짜로 999만 원 있으신 분이 지금 루치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제가 하루 만에 제일 많이 루치 모았을 때가 한 500만 원까지 모아봤어요 근데 하루에 1000만 원도 루치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 요즘에 400%이기 때문에 루치 뭐 금방 모읍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에서 100만 원 루치 주머니도 뜨고요 또 저거를 까면 최대 100만 원 루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진짜 개구리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자 계속 까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개수 많아요 그러니까 레드상자는 사게 안돼 형들 블루상자가 진짜 패자였습니다 네 카루노 캐릭도 뜨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장 카드 캐릭 카드로 해갖고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카루노는 안뜨겠죠 그럼 개구리지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룡할 힘도 이런거 무장 안에 있다면 또 그게 안뜨니까 또 개구리고 루치 주머니 50개 까서 100만 원 주는지 한번 해보자고 일단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만 루치는 좀 잘 안뜨긴 하는데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루치 카드 지금 얼마나 높죠 정확하게 자 주머니도 많이 얻었고 만원짜리 하나 다 까먹어볼까 개수를 셌써야되는데 아무튼 많이 얻은거 같습니다 카르노 루치 주머니 또 5개짜리입니다 와 개꿀이에요 이거 진짜로 블루상자가 진짜 개꿀이였어 루치 주머니 또 1개짜리 와 소리네 루치 주머니 또 1개짜리 루치 주머니 또 1개짜리 루치 주머니 또 1개짜리 그러니까 쌀이 루치 못 모을 바에 루치 써버리고 쓸 데 없잖아 루치 맞잖아 루치 많으신 분들 쓸 데도 없고 안 모이고 하니까 쌀이 여기다 블루상자에다 까버리고 루치 루치 카드로 받아내는거지 그런 다음에 또 루치 모으고 오케이? 저도 그래서 지금 원래 700만 원이었는데 이거 블루상자에다 다 투자했어요 그냥 그래갖고 루치 주머니 루치 카드만 지금 1000만 원 넘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거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 1000만 원까지는 안되겠구나 아직 결론은 10만 루치 19장 일단 있고 2천원짜리 3장 5천원짜리 8장 1천 루치 2장 3만 루치 4장 5만 루치 8장 5파리 40만 루치 1만 루치 117장 117만원치 만원짜리는 8장 5천원짜리는 22장 뭐 이런식으로 천원짜리는 5장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주머니 이거 봐봤자 이거 60루치인데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운 좋으면 100만 루치가 한번에 뭐 하이패스 뜰수도 있어요 고부시다잉 자 5000루치 2개 여기서도 루치를 받는거야 개꿀이지 진짜 루치 많아가지고 쓸 수 없 쓸 데 없고 하시는 분들은 블루상자 까가지고 루치를 보관하는게 최고에요 진짜 루치 쓸 때 요즘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레드상자는 절대 사지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레드상자 1개 50만 루치야 그래갖고 100개를 사봤거든요 500만 루치 500만 루치를 써가지고 100개를 사봤는데 루치 졸라게 안떠요 아싸리 이 블루상자 블루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3만 루치 하나 떴구요 여기서는 일단 제가 10만원짜리 받아왔는데 100만원짜리 일단 안떴습니다 저는 루치를 존나 많이 모을 수 있지 이걸로 100만 루치하면 떠라 1만 루치 한개 999만 루치 모아도 계속 모을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바로 진짜 이런거 어디가서 알겠냐 형들 바로바로 우리 또 갓테칸이 같은 형님들께 이런 꿀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안그래 형님들 우리 테칸부하 형님 10개 감사드리고 아 100만 루치 딱 한번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따라올 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 형님 20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형님들 5천루치만 100개 모아도 50만원이네요 맞죠 5천루치 카드만 마일 100장이 떴다 그러면은 50만원이야 그것도 그게 무시가 못해 무시 못해 진짜로 3천루치도 100장이면 30만 루치고 저는 이제 또 루치를 빨리빨리 많이 모아가지고 또 이거 블루상자에다가 블루상자에 싹 다 투자해버리려고 루치가 지금 원래 999만원까지 밖에 못 모으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차고차고 창고에다 부관하시는게 개꿀입니다 진짜로 채팅창에 이러다 최대 루치 1억되면 허탈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현재는 1억 루치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뭐 카트라이더 15년동안 그런적이 없었어요 원래 카트라이더가 보통 최대 루치가 100만원까지였고 거기서 이제 100만원 루치 뭐 보관함을 써갖고 200만원까지 됐었는데 중간에 그러다가 한번 패치해갖고 이제 천만원까지 된거에요 루치 모으는거 999만원까지 됐었죠 그러고 지금은 딱히 바뀌는거 없어요 아마 내가 봤을때 늘어봐야 한 2천만원까지 밖에 안들어 그리고 루치를 지금 999만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지금 루치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블루상자에다 투자를 하고 루치 카드로 받아내고 다시 루치 모으면 돼 게임했는데 루치 안받을 바에는 그게 낫잖아 맞잖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루치 루치가 많아가지고 쌓이지도 않고 또는 루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레드상자는 사시면 안돼요 이거는 루치 안듭니다 거의 블루상자를 10개짜리 10만원짜리 사가지고 루치 카드를 모으십시오 아시겠죠? 개꿀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름 흔드 슉 제발 PKMusik esi ерм and claiming 나중에 고고 ken 사람 runter hace 다 2 하지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